아,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 스트리머에 명예를 걸고 화이팅! 이거 섹시하잖아요. 되게 연예인 같아요. 되게 잘생기셨는데? 배우상이신데? 터프하신대요, 사진이? 연예인 같네, 연예인. 살짝.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 미소를 가진 스무 살 최민호입니다. 젊다! 우와! 젊다, 젊다! 맞아요. 근데 아까 가서 완전 친해졌어요. 저희 약간 프로맨스 찍으려고. 얘 좀 이상한데요? 오늘은 게임 유튜버와 하는 소개팅 컨셉이에요. 오, 아. 눈 나고 나 끼워! 눈 나고 새X야! 지금 나한테 껍질 나고? 핑크 님. 핑하, 안녕하세요. 핑크입니다. 브라우 님. 네, 안녕하세요. 브라우녀입니다. 옐로 님.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옐로입니다. 민트 님. 네,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약간 특이했어요. 핑하? 머리 색깔하고 핑크 색깔하고 어울려가지고. 완전 컨셉층이시네요. 핑크, 핑크, 핑크네요. 저 되게 좋아요. 왜요? 섹시하잖아요. 저를 많이 챙겨줄 것 같아서 잘하는 사람이 좋죠. 괜히 트롤하면 여성분들이 욕한 것 같아요. 아, 아, 빌어야죠. 1대1 게임이어가지고 파일 타기로 한 번 정해보려고요. 시작! 저는 약간 남자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릴카 님. 박나나 님. 좋아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롤을 많이 합니다. 롤을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혹시 티어 어디예요? 저는 골드. 실버 같은 브론즈입니다. 둘 다 티어 어디예요? 저는 플래티넘입니다. 저도 플래티넘이요. 너무 섹시한데요? 저 본인은 뭔데요? 안 알려줄 거예요. 형 아까 아이언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아니, 아니. 아이언이라고 계속 안 하는데. 저 아이언 아니에요. 일단 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깨야 돼요. 시작! 끌고 가야겠다. 오, 이거 섹시하잖아요. 시원해. 아니, 제가 그냥 데리고 갈게요. 왜 엉덩이 잡았어요? 아니, 튀어나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진짜 다 떼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 다 떼가지고. 갑시다. 어딜 가? 제가 끌고 가볼게요, 이리로 와봐요. 오, 리듬. 제가 끌고 갈게요.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아, 미안. 손이 와. 몰라, 몰라, 몰라. 제가 앞으로 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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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뭐 할까? 오케이. 이제 내가 문제야. 잠깐만. 보여줘. 오, 보여줘. 스킬 신중해. 빨래. 섹시했어요? 아, 좀 섹시했네요, 이거는. 처음엔 안 맞는데 이제 점점 잘 맞아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캐리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저 진짜 빠르게 1등 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잡아드릴게요, 잠깐만. 잘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 죄송해요. 침착해요. 됐어요, 잡았어요. 가자. 1등 할 거예요. 빨리 살려주세요. 아, 천천히 나 버리지 마. 아니 아니 그러니까 W 누르지 마요. 나 버리지 마. 앞으로 누르기, 어. 오케이. 자, 이리로 와봐요. 우와, 잘했다. 섹시했죠? 네, 완전 섹시. 어떻게 해? 빨라가 내려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잘했네. 아, 잘했네. 근데 제가 리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 저한테 반하지 않았을까요? 섹시했잖아요. 미드님 섹시했나요? 섹시했어요. 약간 핑크보다는 민트가 좀 더 의존적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저는 제 여자가 이렇게 저한테 기대는 걸 좋아하거든요. 브라운이 어떤 플레이 보실 거예요? 말을 편하게 해야지, 잘 되는 스타일이라. 말을 일단 놓으세요. 저한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나 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고 처음 단계. 오케이. 내가 너 따게 해줄게, 나 믿지? 어, 네, 누나. 오케이. 아니, 이씨. 아니, 이씨. 아니, 이씨. 아니, 빨리 오세요. 누나, 누나, 누나. 먼저. 오케이, 먼저. 갑니다. 잡아 좋다, 언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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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뭐해, 이제. 진짜미야, 진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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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저희? 상처 받았습니다. 와, 와. 나 믿어, 나 믿어. 내를 꽂았어. 네. 그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시원시원합니다. 이 자식아 들어오셨죠, 됐어요? 저도 미안하긴 했는데 상처 받았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협동심을 중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잡고. 어, 잡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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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와, 나이스. 역시 협동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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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 잡, 잡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오.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당연하죠. 뿅. 오, 나이스. 오, 조용하네. 잡아주세요, 저를. 뒤에서. 절 차면 안 돼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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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 괜찮아. 상처집은. 상처집은. 오. 펌프. 오. 됐어요, 됐어요. 오. 오. 너무 잘한다, 진짜. 옐로님, 나이스. 실수를 해도 괜찮다, 괜찮다,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차분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잘 맞네요. 그래서 승자는 2번님과 옐로우였네요. 괜찮아요. 왜, 왜 지신 것 같아요? 저가 했겠죠.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옐로우, 브라우. 핑크의 민트. 핑크의 민트. 다른 분들의 게임 실력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 좀 알아가고 싶어요. 음. 이제 게임을 하실 건데. 네. 저. 저. 저는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에머지 추측 좀. 이걸 토대로요? 어. 너무 야한데요? 섹시할 수도 있어요. 틀렸나요? 오, 애교 보면 봐드릴게요. 아, 너무 아프다. 조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아파요. 한 대만 때려요. 아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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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때리려! 애교하면 봐주신다 해놓고 열정적으로 때리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근데 그 애교 때문에 기분 좋아져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태같아요. 말 편하게 할게요. 그래. 뭔가 되게 해맑잖아요. 그... 황정은? 어... 아! 엉덩이 만져! 와 너무 섹시한데요? 너무 더러워. 자리가 없으신 분이구만.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봐. 아 너무... 이겼으면 좋겠다. 아... 아... 어 약간... 드디어 미니셔터님. 와... 와 필살기! 안 맞았어. 이번 남이 좀 그립네요. 원래 승박이 좀 강하시판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아요. 게임할 때 있는 게 좋아요. 하나 알았어요. 변태라는 걸. 변태라는 걸. 하하하하하하 와 말씀 멋있다. 게임할 때 사악하게 웃으실 것 같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실 것 같아요. 뒤로 뒤로 뒤로. 일단 키를... 키를... 어... 이제 싸울까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 왜 이렇게 세. 소리가... 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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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스킬 연구해봐요. 해보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와... 하하하하 하나 더 여패넣어. 하나 더 여패넣어. 이상해 안 죽네? 다 죽는 거죠. 킥 나쁘네? 하하하하 야하니. 아이고. 야하니. 잘하시네요 엄청.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게임하셨던 일 같이 지내? 아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게임 스트리머의 명예를 걸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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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추측! 외모 추측이 자꾸 안 돼요. 쎄 보여요.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오케이 확인. 뒤로 가서. 오케이. 등구욕이 막 생기네. 하하하하 아 제가 이겼네요. 이제 감 잡았어. 핑크 화이트 화이팅! 오! 오 이거. 오 대박. 보여주나? 와 보여주나? 보여주나? 나이스. 나이스. 지금 이기면 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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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뭐야. 부셔바라!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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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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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나이스. 게임쓰의 자존심. 아 역시 게임쓰.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핑크가 이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게임 스트리머의 자존심을 핑크님께서 지켜주셔서 같은 스트리머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거의 시상식인데요. 저 생각보다 귀여운 사람입니다. 두 분 잘. 저랑 노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속상해하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급발진한 것 같아서 게임하면서 어이가 없네? 부셔버려! 저는 그냥 첫인상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핑크. 핑크님. 핑크님은 되게 소심한 성격? 일단 게임에 집중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말을 걸거나 그럴 때 밀쳐낸다? 제가 상처를 좀... 뭐해 이 새끼XX야! 하나 둘 셋! 옐로우. 핑크. 일단 목소리가 차분하고요. 아까 해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돈 벌어서? 네. 솔직히 민트님이랑 브라우님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민트님은 목소리가 진짜 좋고요. 민트님 두 분을 골랐다? 네. 자 이제 저희 얼굴 공개를 할 거예요. 일단 민호가 뽑은 워스트 한번 봐야지. 민호는 하늘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트위치에서 야구랑 롤 방송하고 있는 박잔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히 계세요. 고모님 워스트롤 고셨어요. 워스트 롤 골랐니? 누나 죄송합니다. 게임 누구랑 할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좋아하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8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롤 유튜버 박나나라고 합니다. 나 아신다고 했잖아요. 네. 목소리가 다른데요? 구독자인데 목소리를 모르면 어떡해요. 긴장해서 죄송해요. 1만 더 누구랑 하시겠어요? 저? 나중에 가세요. 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지금 롤이랑 하스스톤 방송하고 있는 야따 라고 합니다. 저는 스무 살 최민호라고 합니다. 이상형이 얼마나 복합하세요? 적합하신 것 같아요. 키 크고 약간 멍멍이 스타일? 저 메이드북 어떠세요? 깜찍합니다. 이러고 입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다음에 게임하러 가요. 아 전 정말 좋아요. 혹시 어디 사세요? 저 건대요. 제가 그럼 건대로 가죠. 좋아요 같이 가요. 너무 떨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롤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현웅이고 배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그 변사님? 아니요 컨셉이라니까요. 컨셉을 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근데 진짜. 예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게임 친구 할까요? 그러게요. 방송 한 번 하죠. 하겠습니다. 팬 가입 해주세요. 팬 가입도 돈 내나요? 네. 100원 밖에 안 하는데. 아 그럼 되죠. 100원 내기 싫어가지고. 아 이거 쪼잔해 보이잖아. 다시 해주세요. 내겠습니다. 형 이게 편집 될까? 아니 안 될 것 같아.